많은 우승을 했는데 예전에 우승을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업적을 위해서 좀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그것보다는 그냥 경기를 좀 재밌게 하면서 또 팬분들께 즐거움을 드리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서 그런 의미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피니커 선수에게 질문입니다. 피니커 선수는 언제나 최고 수준에서 경쟁하고 싶어하는 그런 승부욕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우승하게 된다면 다섯 번째 월드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만약 다섯 번째 월드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된다면 이쯤이면 정말 됐다라는 감정이 들 것 같은지 아니면 계속해서 또 우승하고 싶다라는 승부욕이 이어질 것 같나요? 이번 우승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노력할 거고 이번 월드 계승전도 하나의 경기로서 열심히 임할 생각입니다. 캐리아 선수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월드 역시 정말 다양한 특이픽이 등장했는데요. 캐리아 선수의 파이크뿐만 아니라 눈 후 피들스틱과 같은 픽도 플라이 퀘스트가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캐리아 선수 개인적으로 이렇게 월드라는 무대에서 메타에서 벗어난 새로운 픽을 등장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이런 프로플레이가 많이 나옴으로써 모든 분들이 조금 더 창의적인 픽을 꺼내둘 수 있도록 좋은 자극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월드에서 자주 조커픽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월드에서는 평소 리그보다 티어 정리가 원활하게 빠르게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어느 팀이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유가 좀 생기다 보니까 조커픽을 연습할 시간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창의적인 픽들이 자주 나오는 것 같고 보고 많이 재밌어 해주셔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페이커 선수, 구마유지 선수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수로서 두 분이 본인만의 아침 루틴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명상을 아침에 하는 편이었고 최근에는 루틴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지만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거져가지고 햇빛을 먼저 본 다음에 이빨을 닦고 물을 마시고요. 그 다음에 체조 같은 거를 해서 몸을 푼 다음에 가볍게 러닝이나 그냥 산책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T1 여러분들 다시 런던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페이커 선수에게 질문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할머니께서 이번에도 현장에서 응원을 보내주시고 계시고 또 가족분들도 많이 와서 페이커 선수를 응원해주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족분들의 이런 응원이 페이커 선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가족분들의 그런 응원과 관련된 일화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12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이 있는데 그걸 또 감내하고 와서 응원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또 가족분들과 만날 시간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현재 있는 식당에서 음식을 사주신다든지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페이커 선수에게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차세대 미드의 대표주자로 뽑았던 초비 선수를 잡았고 이제 다가오는 결승전에서 나이트라는 또 한 명의 최종상급 미드라이너랑 만나실 예정인데요. 이 미드라이너 매치업 얼마나 자신 있으신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이번에 결승전에서 나이트 선수를 만나게 됐는데 나이트 선수랑 국제전에서 여러 번 맞붙어봤고 또 몇 번 패배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게 최선인 것 같고요. 열심히 준비한다면 결과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잘 해보겠습니다. 김정균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페이커 선수에게 작년에 멋진 대사를 남겨주셨는데요. 네 번째 우승은 우리 팀원들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의 우승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다섯 번째 우승은 어떤 의미를 가질지 궁금하고요. 김정균 감독님 역시 이전 우승들은 감독님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번 우승하게 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질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특히나 이전 우승들도 SKT, T1 그리고 페이커 선수랑 함께 이뤄낸 업적인 만큼 이번에는 또 어떻게 다가올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롤드컵 우승했을 경우에 의미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고 그냥 그 당시에 최선을 그러니까 결과가 우승으로 끝났어서 그냥 되게 행복하다는 생각만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T1에 다시 오고 이제 7년 만에 또 이렇게 롤드컵 결승까지 오게 됐는데 이렇게 결승까지 오게 돼서 일단 오게 이렇게 만들어준 선수들과 스태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또 이전에 우승했을 때 뭐 이런 부여를 하나도 안 해서 이제 말씀은 못 드리겠고 또 이제 이번 결승에 선수들이 경기 없는 순간까지 그냥 후회 없이 경기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많은 우승을 했는데 예전에 우승을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그런 업적을 위해서 좀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그것보다는 그냥 경기를 좀 재밌게 하면서 또 팬분들께 즐거움을 드리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서 그런 의미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포머스 박상진 기자고요. 페이커 선수와 김정균 감독님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커 선수한테는 2022년 T1이 4시드인 DRS한테 결승해서 졌고 23년 작년에는 4시드인 웨이보에게 결승해서 승리했고 이번 24년에는 4시드로 올라와서 LPL 1시드인 BLG와 결승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에 결쳐서 경험이 쌓여서 지금 팀이 롤르컵 시작할 때보다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우승을 할 수 있는 얼마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페이커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김정균 감독님한테는 아마 팬들이 김정균 감독님을 지금 누구보다 제일 신뢰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승리 스코어와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 그리고 팬들한테 전하는 자신감 있는 가구 같은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너무 인터뷰를 결승전 때 자신감 있게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안 좋게 나와서요. 일단 스코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결승전 올해 선수들 봤을 때 정말 너무 최선을 너무 다해줘서 항상 좀 했던 표현이 경기 없는 순간까지 그냥 최선을 다하자였었는데 결승전이라고 딱히 바뀔 건 없고 정말 준비해온 대로 또는 결승전이라기보다는 그냥 경기 없는 순간까지 그냥 흔들리지 않고 집중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경기만 나오면 좋겠고요. 스코어 같은 경우도 너무 재미없는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 스코어 같은 경우는 솔직히 크게 생각해보지 않았고 그래도 만약에 패패까지 가더라도 승승승할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수들이 그냥 후회 없는 경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즈에 처음 진출했을 때보다는 지금 그래도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가 처음보다는 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비에이지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월즈 초반대는 되게 부진한 모습이 조금 있었는데 저희랑 비슷하게 또 결승전까지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결승전은 굉장히 좀 재밌는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네 좋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꼭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안 황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구마이어시 선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전에 그 BLG 선수 측에서 T1이 LPL을 상대로 불패신화를 하고 있는 걸 깨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리고 T1이 BLG와 다르게 갖고 있는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징크스를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데 내일 저희가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BLG보다 T1이 나은 점은 좀 경기를 봤을 때 초반 운영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위메이커 뉴스의 김수균입니다. 그 앞서 전전 기자가 질문하신 게 너무 저랑 제가 질문할 걸 흡사해가지고 다소 당황스러운데 그래도 나온 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 LCK 4번 시드로 이제 롤드컵 무대에 입성을 했고 그 이후로도 울고 웃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무대에 서셨는데 지난 2022년 디아락스한테 디아락스한테 일격을 당하고 작년에는 뭐 무난하게 우승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2년와 비교했을 때 그래서 선분수들이 또 결승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생각 어떤 그런 입장이 많이 좀 다를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변함이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22년에 결승전을 준비할 때는 좀 자신이 자신감을 좀 과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23년도 사실 결과 자체는 3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과정 속에서 정말 치열하고 하루하루 뭔가 되게 힘들게 준비했었다고 저는 생각해서 뭔가 결코 좀 무난하게 이겼다고 는 생각이 잘 들지 않고 올해도 이번 주 준비하면서 되게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돼서 좀 치열하게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내일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좀 그런 거에 후회는 안 남을 것 같아요. 내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페이크 선수에게 질문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활동하고 계신데요. 페이크 선수를 항상 열심히 노력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이어서 이제 어린 선수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페이크 선수가 얻은 큰 교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경기를 하면서 또 상대팀과 경쟁하는 것도 재밌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좀 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하게 되는데 같이 하면서 저도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건 계속해서 노력하고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T1 선수단 또한 페이크 선수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일 이제 T1의 다섯 번째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섯 분들이 함께하는 마지막 무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만큼 내일 결승전에 임하는 결이나 각오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결승전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만큼 열심히 경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준비한 만큼 경기력이 또 나오기를 기다리는 게 저의 마음가짐이고 또 팀적으로도 이제 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뭐 이제 재밌게 또 경기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